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교묘한 밤 거북한 밤이 아닙니다. 저도 오늘 크리스마스라서 빨간 모자 하나 장만했습니다. 여러분 짤라간 모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크노?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거기다가 또 특수 안경, 증권 잘 보이는 안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개 샀습니다. 이게 보통 안경이 아닙니다. 이거 보통 안경이 아니에요. 보통 안경이 아닌 특수 주식을 보면 잘 보이는 특수 안경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한 개 샀고요. 이 안경이 멋진 안경입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이렇게 괜찮습니까 여러분? 이 안경 어제 제가 다이소 가서 천 원짜리, 2천 원 거금 투자했습니다. 자 산타 할배가 온. 그런데 산타,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뭔지 압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원래 크리스마스 멜입니다. 그냥 예수에게 드리는 미사 이렇게 뜻이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다시피 크리스마스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4세기부터 있었답니다. 4세기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머리가 크니까 이게 좀 문제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산타 할배는 여러분 아다시피 서기 3세기에 있었죠. 3세기에 산타, 산타란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부류 도끼를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난한 사람을 소리 없이 돕는 걸 산타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타클로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클로스 이렇게 됐다 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길가마다 힘든 사이로 설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없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아다시피 판권 때문에 캐롤을 틀 수 없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그 볼룸저 밴드 두 개를 이용한 볼룸저 밴드 두 개를 이용한 고점과 저점을 여러분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하고 같이 한 번 더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 봅니다. 기본 차트. 자 기본 차트 이렇게 기본 차트를 큰 다음에 기본 차트를 이렇게 큽니다. 거리량 삭제를 합니다. 거리량 삭제하고요. 이동평균을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표 추가해가지고 볼룸저 밴드를 두 개 띄웁니다. 볼룸저 밴드를 두 개 띄우고요. 연속 볼룸저 밴드를 두 개 띄웁니다. 연속 볼룸저 밴드를 두 개 띄운 다음에 볼룸저 밴드 하나의 중간 수치를 5로 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투는 어떻게 해요. 볼룸저 밴드가 항시 어디 밖에 나갈 때 5 볼룸저 밴드가 20 볼룸저 밴드 밖에 나가면 주가는 단기 상투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 볼룸저 밴드가 60 볼룸저에 넘어갔을 때 단기 상투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다. 이렇게 좋다. 이렇게 해서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다른 거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다른 거 하겠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21 볼룸저 밴드의 중심선이 21 볼룸저 중심선이 여러분 알다시피 21 2평이죠. 21 2평이고 그 다음에 이제 5 볼룸저 밴드의 중심선이 5 2평입니다. 5 2평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중심선의 골든크로스 중심선의 골든크로스가 이게 이제 여기 보면 남색 있죠. 이게 이제 뭡니까. 5 1 21 골든크로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게 있어요. 그러면 점점 더 빠른 게 있겠죠. 보시면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21 볼룸저 밴드도 선이 3개가 있고 선이 3개가 있죠. 그리고 5 볼룸저 밴드도 선이 3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합 배울 때 A B C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예를 들어서 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선이 3개가 있습니다. 5 볼룸저가 선이 1 2 3 선이 3개가 있고요. 자 20 볼룸저가 1 2 3 선이 있으면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집합 배우듯이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일 10일 골든크로스가 5일 20일 골든크로스가 조금 늦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5일 볼룸저의 상단을 쓰시면 됩니다. 상단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겠죠. 볼룸저 밴드가 5일 볼룸저 골든크로스가 그 사이 5일 20일 골든크로스만 났는데 볼룸저 밴드가 더 상세하게 나겠죠. 그죠. 상세하게 납니다. 그 상세하게 나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제일 가까이 나는 게 뭡니까. 제일 가까이 나는 게 올라갈 때는 뭡니까. 올라갈 때는 물론 이제 보통 이 저점에 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저점에는 이 20 볼룸저 아래 이제 5 볼룸저가 캐슨이 3개가 있으면요. 거의 한 개 나가지 두 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쪽도 마찬가지예요. 캐슨이 두 개 나가는 경우는 없고 한 개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저점에 사는 거는 여러분 단순하겠죠. 단순한데 단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21 2평과 볼룸저 밴드 5 볼룸저 밴드의 1선 2선 3선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2선이 뭡니까. 5.1 2평 5.1 21 골든크로스 조금 내가 이제 좀 더 빨리 사고 싶다고 하면 이 볼룸저 밴드 5.1 볼룸저 상단선을 쓰시기 바랍니다. 상단선을 쓰시기 바랍니다. 나 근데 5.1 21이 조금 신뢰가 떨어진다. 이러면 하단선을 이제 21 2평과 골든크로스 나는 걸 쓰시면 여러분께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룸저 밴드를 이용해서 이걸 굉장히 사용하기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철철시간에 했습니다. 철철시간에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한번 다시 해놓으려고 하는 증거에서 뭡니까. 내가 이 주식을 본격적으로 팔아야 되느냐 안 팔아야 되느냐 보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일목균형표의 후행수편이라고 했습니다. 일목균형표의 후행수편이 어떻게 해요. 일목균형표의 후행수편 맞습니다. 후행수편은 지금 동행성이죠. 동행성입니다. 일목균형표의 후행수편이 후행수편이 어디요. 볼룸저 밴드 상단을 돌파할 때 주식을 내수해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거죠. 이런 경우입니다. 후행수편이니까 지금자리에서 며칠로 26일 정도 백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후행수편이 항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갈 때 후행수편을 볼 때는 주가를 땡겨봐야 됩니다. 25일을 땡겨봐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가 매수다. 이렇게 봅니다. 후행수편이 방금 내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죠. 5일 2편과 5일 볼룸저 밴드와 20볼룸저 밴드를 섞어가지고 하면 난 좀 헷갈린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후행수편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하고 그게 일치예요. 그러면 주식을 내가 좀 빨리 사고 싶다 여기겠죠. 빨리 사가면 여기 빨리 사고 싶고 조금 난 5일 20이라고 골든크로서에 사고 싶다 여기죠. 나는 좀 더 공격적으로 사고 싶다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수타임이 여기가 뭡니까 여기 올라가는 자리죠. 그 다음에 여기 자리 여기 자리 후행수편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팔 때도 반대겠죠. 팔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후행수편만 쓰시면 됩니다. 일목균형 후행수편만 이게 이제 녹화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후행수편만 쓰시면 분할 매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고 그럼 결론은 지금 종합주까지 쓰는 후행수편만 어떻게 됩니까? 매도는 반대겠죠. 매도는 후행수편만 여기 건들 때 일부 매도 여기 일부 매도 여기 전부 매도 이거 한번 보시면 과거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후행수편만 어떻게 해요? 떨어질 때 주가가 급락이 나옵니다. 후행수편만 볼룸저벤드를 하방 이탈할 때 급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주식의 하락의 증후는 없다. 제가 여러분께 계속했던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식의 하락 증후는 전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하는 게 뭐냐면 5볼룸저벤드와 20볼룸저벤드가 그게 더 정밀해요. 사실은 근데 나 좀 복잡하다.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목균형표의 후행수편만 볼룸저벤드를 쓰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도록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해돌라 하는 분이 있는데 한 번 더 처음부터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이 기본차트 우클릭에서 기본차트에 클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클릭 기본차트 우클릭 기본차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삭제하시고요. 거래량 삭제하시고 이동평균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클릭 해가지고 지표 추가를 합니다. 지표 추가해서 볼룸저벤드를 합니다. 볼룸저벤드 선을 조금 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에서 굵게 하면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굵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내가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여기서 512평으로 넣어가지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512평이 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지표 추가 우클릭해서 지표 추가 1목균형표를 클릭합니다. 자 1목균형표를 클릭하는데요. 1목균형표 클릭을 이렇게 딱 합니다. 한 다음에 다 1목균형표를 이제 다 삭제를 하고 후행 스팸만 갖고 있습니다. 자 후행 스팸만요. 후행 스팸만 갖고 있겠습니다. 후행 스팸만 갖고 있습니다. 매수 타임이 어딨냐면 후행 스팸은 지금 주가의 25일 앞쪽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매수 타임이 어딨냐면 여기가 매수 타임이겠죠. 여기 매수 타임 여기 매수 타임 여기 매수 타임 이렇게 됩니다. 매수 타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후행 스팸이 볼룸저 밴드에서 이렇게 캐선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아직까지 매도 자리가 아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행 스팸이 이렇게 오면 여기 매도 여기 일부 매도 여기 매도 여기 매도 분산 매도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분산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제가 이거 키움 짓고 나서 여러분께 제일 먼저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주식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내가 이 주식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주가는 볼룸저 밴드 상단 후행 스팸 그 자리가 뭐냐면요 그 자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아까 5볼룸저와 10볼룸저가 골든 크로스가 다 났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볼룸저 중심선이 5일 2평이고 20볼룸저 중심선이 20일 2평인데 5일 21 골든 크로스만 나가지고 주가가 세게 값디까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 캣은 3개 1개 골든 크로스보다 3개 골든 크로스 더 빨리 가겠죠. 그 자리가 20일 2평 후행 스팸 돌파하는 자리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마 더 상세하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단타 치시는 분들 있죠. 단타 치시는 종목 단타나 선물 단타 치시는 분들도 선물 단타나 종목 단타 치시는 분들도 이거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종목을 단타 한번 쳐보겠습니다. 단타를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타를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쳐보시게도록 하겠습니다. 단타 한번 쳐보시면 보통 단타는 2분봉이나 3분봉을 봅니다. 보는데 단타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쳐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지표 추가 제가 단타의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볼룸저 밴드 방금 쳤죠.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얘를 다시 또 클릭을 합니다. 단타 제가 쳐본 것 중에 이 시스템이 제일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했던 이야기고요. 이거는 제가 키움정권에 5년 전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알려드린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단타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후행스펜이 어디 여기서 하향 돌파하는 자리 여기서 공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또 한 자리 있죠. 이 후행스펜이 어떻게 해요? 돌파하는 자리에서 주가를 내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승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센 종목을 사야 돼요. 센 종목 센 종목을 굉장히 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타 치시는 분들도 적게 단타 친다는 뭐예요? 단타는 우리가 짧은 시간에 돈을 먹죠. 그 짧은 시간에 돈 먹는 것은 매물이 없어야 돈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후행스펜과 볼륨저 밴드를 하시면 종목 단타도 되고요. 종목 단타는 3분봉이나 2분봉시고 1봉으로 보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보면 삼성전자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매수 타임이 여기였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후행스펜이 돌파하는 자리 이 자리가 매수 타임이었습니다. 이 자리 우리가 이 자리가 신고가 자리라고 안 사거든요. 신고가 자리라고 안 사는데 이 자리가 후행스펜이 하방 돌파할 때는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어저께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보시면 마찬가지죠. SK하이닉스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이 자리 여기서 후행스펜이니까 25 당겨서 이 자리에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한번 사용하십시오. 이거 진짜 좋은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키우면 적고 났을 때도 그렇고 지금 자리도 이거 이제 첫 시간에 제가 이 방송 첫 시간에 했는데 첫 시간에 했어요. 첫 시간에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한 번 더 리바이브를 해달라고 합니다. 왜 내가 이해를 방금 이야기했더니 우리가 주식이 기본 배울 때 보면 첫째 뭐 배웁니까 정별배하라 두 번째 뭡니까 이동평균 할 때 5일 21 골든크로스 에서 배는데 5일 21 골든크로스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동평균 그러니까 볼륨저밴드 세 개 세 개 골든크로스 나가 제일 좋은데 그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알려드리면 이게 뭐라냐면 상단 돌파할 때 주가가 왜 세게 갔냐면 5일 볼륨저밴드와 10일 볼륨저밴드 20일 볼륨저밴드가 골든크로스 나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지금 하이닉스도 아직까지 매도는 언제예요? 매도는 후행스펜이 어떻게 해요? 후행스펜이 이 볼륨저밴드 다일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현대차 보시면 지금 이 종목 보세요. 여기서 한번 매수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매수가 한번 나왔죠? 매수 가격도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 여기서 매수가 나오는데 지금 뭡니까? 매수가 나왔고 지금 뭐예요? 위에 있죠? 위에 있다는 말은 뭡니까? 위에 있죠? 이 전제가 뭐냐면 이 볼륨저밴드 후행스펜이 상단 위에 있을 때 이 주가가 21평 위에 있어야 됩니다. 21평 아래에 있는 거는 무효예요.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룰이 21평 아래에 있는 주식은 이게 뭐냐면 방금 후행스펜이 볼륨저밴드 위에 있더라도 앞에 견덜차르 21평 아래에 있으면 여러분들 보류하시고 좀 지켜보다가 주가가 주식은 있잖아요. 좀 비싸게 사는 습관을 드려야 됩니다. 비싸는 습관에 되는데 생각보다 우리 시신기 여러분께서 제가 여러분 방송 두 달 전부터 하면서 뭡니까? 신고가 때는 신고가 중목으로 사가지고 왜? 유행이 대세 유행으로 펀빈뜨를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가가 대세로 가는데 세게 가는데 자꾸 눌림목 종목을 살라는 습관이 있거든요. 자 지금 주가가 대세로 가는데 눌림목 종목이 뭡니까? 여러분 유행에서 조금 동떨어진 종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행에서 동떨어진 종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대세에 관계된 종목을 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했으면 1번 설명 한번 더 해달라 3번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1번 한번 쳐주시고요. 자 설명은 설명하면 더 해달라 3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키움증권 쪽은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난리 났어요. 자 그러면 종목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종목진단은 여러분 굉장히 종목 분석하고 종목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진단은 종목코드를 올려주시면 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시바간과 그 여왕 145020 한번 보겠습니다. 휴절이죠. 팔아야 되는 자리죠. 이거 보세요. 이게 팔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손 절대 대면 안 됩니다. 보시겠죠? 자 시바견 여왕님 여보세요. 후이행스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이 아래 내려가죠. 볼륨저벨트 내려가면 이게 눌림목 자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락 자리예요. 절대 여러분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석리 기본적 분석을 봐달라 이러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주세요. 이거 손대면 안 되죠? 이거 추경 매도자리가 여기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추경 매도자리가 나왔고요. 여기도 추경 매도자리가 나왔습니다. 손대 손대면 안 됩니다. 역별 종목이죠? 역별 종목은 정극은 백프로 역별 종목은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지전자 이게 뭡니까? 내가 가르쳐드렸죠? 자 제가 주가가 장대양봉의 하락 장악형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주가 상승의 상승폭의 3분의 1 하면 매도치라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일지전자는 지금 사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줌 인터넷 여러분 보다 뭡니까? 이게 줌 인터넷 아직 아니죠? 뭡니까? 그리고 뭐라겠습니까? 같은 가격대에 같은 가격대에 증후가 있는 것 나쁜 증후가 있는 것은 절대 손대지 마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CJ죠? 어우 좋습니다. 이런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 아니요 이 회사 내용도 좋습니다. 여기 여기 미스 타임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CJ 같은 종목은 끝까지 갖고 가는 습관을 그러니까 후행 습관이 볼륨조밴드 위에서 놀죠. 주식을 끝까지 후행 습관이 볼륨조를 다이기 전까지는 끝까지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J 좋고요. 그 다음에 000 550 000 550 00 55 50 아닙니까? 삼진제약이죠? 청송님 왕 감사합니다. 계속 갖고 계셔야 됩니다. 계속 갖고 계셔야 되죠. 매수자리가 이 자리였습니다. 삼진제약인데 지금 저항을 이걸 뭐라고 합니까? 고가 놀이라고 합니다. 고가 놀이 고가 놀이는 몇 개요? 10일 내로 신고가를 치고 가지 않으면 이 주식은 굉장히 여기서 한번 팔고 다시 하셔야 됩니다. 11일의 신고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CJ 방금 했고요. CJ 했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오늘 매수타임이죠? 하나 오늘 매수타임 되겠습니다. 아우 매수타임이네요. 그런데 매수인데 위꼬리 달리면 내가 뭐라고 했죠? 상승부 상승부 1 달리면 한번 팔고 다시 사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테스나입니다. 테스나 오늘 하락 장악형이죠? 장악형이지만 죽으면 뭡니까? 함부로 파는 거 아니죠? 왜? 함부로 파는 거 아닙니다. 왜? 후뱅스편 볼륨조 위에서 놀기 때문에 함부로 파는 건 아니다. 원래 정성적으로 하면 하락 장악형이죠. 장악형은 뭐라고요? 30% 팔고 단타 차이점입니다. 주식을 장기로 갖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식이 장기로 갖고 있더라도 일부는 팔고 사가면 수익이 더욱더 극대화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잘 아는 분은 잘 아는 분은 30볼륨조와 10볼륨조를 쓰시기 바랍니다. 30볼륨조와 10볼륨조를 쓰시고 그게 좀 힘드신 분들은 20볼륨조와 일목균형표 후행스편을 쓰시면 됩니다. 후행스편 윗자리 올라갈 때 추격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용했으면 1번 유용했으면 1번 유용했으면 1번 유용했으면 1번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1번을 엄청 많이 쳐주네요. 아이고 썽농장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쌀아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절대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길 가다 보면 떡국 1킬로짜리가 5천원 합니다. 할인장 3,500원 하는데 여러분 그거 몇 봉지 사가지고 휴지 줍는 할머니 저한테 주면 여러분도 산타클로스에 들어가는 마음이 된 부자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쉬는 거 없이 이번 연말에도 방송은 계속 있고요. 1월부터 여러분 캔들 샀던 하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투자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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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